자매, 여자 형제를 이루는 말 물보다 진한 것이 피라고 했는데 어쩌면 그것을 부정할 수 있는 유일한 말 아무래도 언니가 이상해요 어 야, 나 오늘 이것 좀 입을게 응 나 오늘 이거 화장품 좀 빌릴게 어 이거 언니가 이번에 새로 산 건데? 응 어 땡큐 저는 바뀌기로 했어요, 평화주의자로 화를 내서 무엇합니까? 제 피부만 나빠지지 어, 야 잠깐만 응? 아 이거? 옷은 내가 잘 걸어놓을게 아니 그게 아니고 분명히 달랐어요 그 피부는 제가 알던 피부가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미쳐버린 거 확실하죠? 하나, 둘,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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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 이제 말도 안 하고 내 석류스틱을 건져셨겠다 야 너 내 석류스틱 먹었지? 뭐, 뭔 스틱? 나 아니야 당연히 아니시겠지 근데 이 집에 너랑 나 말고 더 있냐? 진짜 어이없네 증거 있어? 증거? 이 피부가 증거야 저분자 PC 콜라겐이라고 들어는 봤니? 그게 무려 1000mg이나 합류가 되어 있는데 피부가 안 좋아지고 버텨? 응, 너는 그냥 맛으로 처먹었겠지만 나 진짜 아니라니까 아, 쟤 진짜 미쳐버린 게 확실하다니까요 평화를 지키는 것은 적절한 무력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붓도 석류스틱만큼은 절대 안 돼 아, 나 진짜 아니라니까 왜 안 믿어 아, 그럼 여기서 너 말고 누가 이걸 간식으로 먹어 근데 진짜 비리지도 않고 석류맛 달콤하고 상큼해서 간식으로도 먹기 편할 것 같던데 응 작아서 휴대하기도 편하고 죄송합니다 그, 드라마 금수저에서 정채원님이 드시는 거 보고 꼭 한 번 먹어보고 싶어서 텐 엉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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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엉덩이 엉덩이 맛있어